대전의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방안이 올 상반기 중에 마련됩니다. 오늘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대전시는 은행 설립 전 단계로 연내의 대전투자청을 설립한 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 500억의 공적 자금 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.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